24번 제목을 꺼겠습니다. As you may know. 네가 아는 것처럼, already니까 이미 아는 것처럼 말이야. 너 이미 알잖아, 아는 것처럼. 자, 괄호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일 수도 있다. can 가능성이야. 정치적일 수도 있다. 뭐가? 괄호라고 하는 것은 What you buy. 네가 사는 것. How you buy. 네가 사는 방식. 어떻게죠? 네가 사는 것. 또는 네가 사는 방식. 이런 거 다 정치적일 수 있어. 너가 알듯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Do you want to give your money? 너 원하냐? 너 원하니? Give. 주는 거. 네 돈을. 너 네 돈 주는 거 원하냐? 누구에게 주길 원하냐? To whom이니까. To. 전치사예요.에게. 그죠? 이 whom이 간접 목적이죠. 그 다음에 your money가 뭐예요? 직접 목적이죠. 야, 너 돈. 네 돈 말이야. 누구한테 주고 싶어 너. 그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너 말이야. value. 가치 기억이고. 존중을 하는 거죠. 너 존중하니? 너는 value. 가치 기억이고. respect. 존중하니? 그죠? 존중하니? 어떤 기업을. 됐어요? 너는 어떤 기업을. 어느 기업을. 이것도 corporation 회사입니다. 너 어느 회사를 value. 가치 기억이고 존중하냐? 물어봤죠. 야, 그러면. 가치 기억이고 존중하면. 네가 돈을 여기다 주는 거겠지. 가치 기억이고. respect하면. 존중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 그 다음에. 가치와. 존중이라는 것이. 다 정치적인 거랑 관련된 거란 말이야. 이렇게. 다음. 명령문 나왔어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네. be careful. 조심해. 이런 것처럼. be mindful. 신경 좀 써. 이런 얘기야. 뭐에 대해서. about이니까. 야, 너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 every portrays. 야, 네가 사는 거 말이야. 네가 산단 말이야. purchase. 네가 구입하는 거 전부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럼 네가 purchase를 왜 하는 거야? value. 가치 있게 여긴단 말이야. 그 다음 respect. 그거를 존중하니까 사는 거겠지. by researching. by ing죠. ing 함으로써. ing 함으로써. 신경 쓰란 말이야. carefully. 신중하게 research. 조사를 해. 뭐를? 그 기업을 조사를 해. they are taking out money. that 관계대명사네.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take,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는 거야? 우리는 기부 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take, 가져가는 거지. 우리 돈을 가져가는 기업에 대해서 야, 세심하게 조사를 해. 그렇게 함으로써 너가 물건 살 때 신경을 쓰게 되는 거란 말이야. to decide 자, 여튼은 목적이죠. to 하기 위해서 끌어주겠습니다.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자, if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그 기업들이 deserve our support 우리의 support를 지지를 deserve 받을 만한지 if니까 받을 만한지 아닌지를 decide 결정하는 거니까 즉, 알아보는 거겠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 조사 좀 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deserve our support니까 deserve가 뭐야? 그들은 take 가져가는 거야. our support가 돈이겠지. 우리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 가져가게 할지 말지를 음 알아보려고 알아보기 위해서 그 기업을 뭐야 좀 세심하게 좀 조사 좀 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조사하는지 한번 볼까요? do they have? do they have? day는 이 day입니다. 기업입니다. 야, 그 기업 말이야. 기록이 있어? 오브라는 기록이 있어? 어떤 기록일까? 오염시킨 거 기록이 있어? 환경을? 볼률이팅 마이너스네. 환경 오염시켰냐? 아니면 do they 그들이 말이야 fair trade practice 공정거래 공정거래의 관행을 지키고 있냐? 공정하게 거래하고 있냐? 플러스네? fair trade니까 그리고 end life of plan 되겠습니다. end of life은 뭐냐면 제품이 끝나면 제품의 수명을 얘기하는 거죠. 제품 수명 계획 같은 것들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have practices have plan 5102 이렇게 되겠죠? 뭐에 대해서? 그들이 제품에 대해서 they make 그들이 만드는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 수명에 대한 계획이나 공정거래의 관행 같은 것들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돼. research 해야 되는데 어떤 거 조사하라고? 이런 거 조사하라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키업이 말이야 be committed to to 하는 것에 헌신하고 약속하냐? bring about 초래하는 거 가져다주는 거 뭐를? good good이라는 거 명사야 이득을 이득을 가져다주는데 신경 쓰는 거냐? 헌신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세상에 야, 세상에 얘네들 good 이득 좀 주고 있어? 도움 좀 주고 있어? 이렇게 조사 항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야, 너 이런 것들 조사해보면 돼.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볼게. 그럼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예를 들어줄게. 우리 가족이 있어. 우리 가족은 말이야 찾아내어. 회사를 찾아내어. 야, 그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겠어? 아무래도 좋은 회사겠지. 물건 사야 되니까 나쁜 회사는 거르고 좋은 회사 사다 했겠지. 상식적으로. 야, 이 회사 어떤 회사냐면 프로듀싱 만들어내고 있어. 그죠? 이 회사가 만들어내니까 능도우니까 ING한? 근데 5형식이네? find, 목적어, ING 5형식이네? 그래서 만들어내. 뭐를? 이걸 만들어내는 거야. 자, 리사이클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 토일렛 페이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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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리사이클드 그 다음에 플라스틱 패키징 프리 아하 플라스틱 포장이 프리 이거 없단 뜻이야. 플라스틱 포장이 없는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를 찾아냈어. 뭐로? 소셜 칸션스 이거 뭐냐면 양심 양심을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야, 그럼 양심이 있으니까 좋은 거네. 야, 우리가 회사 하나 찾아냈는데 그 회사는 화장지 만드는 회사야. 토일렛 페이퍼 그런데 말이야 재활용 재활용 화장지야.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 없어. 그런데 얘는 양심도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데이 그들은 말이야 컨트리뷰트 자, 그럼 데이는 누구겠어요? 데이는 회사겠지? 아, 그들은 말이야 야, 회사가 되겠어. 회사가 말이야 컨트리뷰트 기여하는 건데 공헌하는 거야 50%를 그들의 수익 프로핏 그래서 수익의 50%를 투 어디에다가 컨트리뷰트 기부 하는 거냐면 컨스트럭션 건설하는데 뭐를 화장실 전세계에 그죠? 화장실이 있겠지?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건설하는데 무려 자기 수익의 50%를 기부한대 컨트리뷰트 기부한대 그리고 우리는 말이야 우리는 행복해 해피 투 투하게 되어서 행복해 감정이 원해지죠? 투하게 되어서 genuinely 진짜 행복해 spend 쓰게 돼서 우리 돈을 어디에 어디어디 애겠죠? 이 특별한 화장지 만든 화장지 매달 매달 이 특별한 화장지에 돈을 쓰게 돼서 너무 우리는 행복하단 말이야 진짜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해 너 기억해야 돼 명령물이죠? 너 기억해야 돼 death 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돼 접속사 대신에 뭘 기억하는 거냐 기업이 세상에 기업이 있는 세상 기업 세상에서 기업 세상은 뭐냐 수동이야 be built on 얘기했습니다 build on 빌드 on 빌드 온 빌드 온 발판으로 삼는 거야 소비자들에 의해서 소비자들을 발판으로 삼고 있어 누가? 기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래서 as로서 소비자로서 말이야 너는 힘을 가지고 있어 파워 왜? 니가 발판을 만들어주니까 투표할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투표하는 거야 자 이 보트를 왜 나왔어요 아까 폴리티컬이라고 했잖아 처음에 정치적인 거라고 했잖아 물건 사는 행위 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트란 말 쓴 거야 야 그래서 투표할만한 힘이 있는 거야 with 뭐로? 니 지갑으로 당신 돈이겠지 그 다음에 encourage 할만한 힘이 있는 거야 병렬구조다 to vote to encourage 투표할만한 힘 장려할만한 힘이 있어 encourage 목적어 to다 encourage 목적어가 투 부정사하도록 장려하는 거야 촉진하는 거야 회사로 하여금 embrace 포용하는 거야 더 건강하고 더 sustainable 중요한 단어는 해 지속 가능한 관행을 with 뭐로 말이야 뭐로 뭐로 every purchase 모든 구입을 통해서 그 구입은 뭐야 you choose to make make purchase야 make purchase 당신이 하는 choose니까 당신이 선택하는 구매를 통해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지갑 돈을 쓰고 구매를 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게 바로 정치력이죠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죠 마지막에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력을 행성하라는 거죠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좋은 회사를 찾아내라 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